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 망했다. 기획 자체가 실패된 거다. 지금 돌고 있어요, 카메라를? 아 어떡하지? 현재 도시업을 연출하고 있는 채널의 제약본부 장시원 피디입니다. 아 네, 잠수부가 들어간 거 아니냐? 해녀를 섭외하지 않았냐?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. 고기가 뭐 많이 잡혔으면 좋겠는데 그런 적이 없어서. 사이다? 빼먹는데 사이다를 줘? 뭐 CG적인 거죠. 디자인팀에서 조금 만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사이다를 안 자네. 1회를 촬영하고 난 다음에 아 망했다. 낚시가 이런 거구나. 기획 자체가 실패된 거다. 솔직히 얘기해서 잘 될지 몰랐어요. 너무 감사할 분입니다, 진짜. 안녕하세요. 저는 도시업을 막내 PD 최승호라고 합니다. 일이 많다는 거. 빨리 배우고 빨리 늘 수 있다는 거. 야, 야, 야. 빨리 춤을. 오, 잘한다. 사장님, 보고 있나요? 어, 사장님께 따로 연락받은 건 없고요.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힘들어요. 어, 현장에서 먹는 게 잡자마자 바로 먹잖아요. 횟집에서 먹는 거랑 비교가 안 나요? 봐봐. 정말 맛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도시업 디자인을 담당하고 있는 최가한 매니저입니다. 물고기, 용왕, 미역이랑 조개, 이덕하 선생님, 이경규 선생님, 마이클 닫는 캐릭터들도 직접 만들었습니다. 부어 한 마리가 엄청 멋있게 날라오는 씬이 있는데, 강마적이면서 보컬 리뷰인 B급 코드들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. 도시업을 한. 도시업을 한. 저한테는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감사한 기회고. 채널A라는 방송국이 사람들한테도 많이 알려져서. 운 좋게 시청자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시고 하니까 아무리 힘든 일도 웃으면서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. 진짜. 아, 날씨 진짜 좋다. 그치? 날도 좋은데, 우리 구독 버튼 누르러 갈까?